뭐야! 대박! 아! 뺏겼어! 왜 이렇게 너무 아파? 저희 남은 거고 힘내세요! 좋은 듯한 날 근데 나는 갈까? 네넨! 네넨! 시작해볼까요? 네넨! 네넨! 자! 둘! 셋! 가늘 바로 써! 안녕하세요! 라비입니다! 생각하는 거죠, 지금? 우리 팀에서 가장 애교가 많은 멤버는? 이거는 쉽다! 하나, 둘, 셋! 근데 오늘은 혜인 언니가 어떻게 해? 나도 보고싶어서 아니야, 나 애교 없지 왜 그러지? 왜! 오늘 혜인 언니의 애교를 보여줘! 저 애교를 보여줘! 보지 마! 왜? 지금 나오고 있어! 나오고 있어! 보여주고 있는데 보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? 나오고 있어! 여러분! 저희 남은 거고 힘내세요! 우쭈쭈! 콘텐츠 데뷔입니다! 나도 셀 것 같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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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순이 같지 않아요? gen! 아 pul周 이 će얼 чe띁aku! 준비! 시-chat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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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ents한다 amongstanny 오! 오! iu! 아광 skemmi! 저 포기하겠습니다! 페인 언니가 갖는 걸로! 애썼다. 염씨 13초? 이건 두고두고 마셔야겠다. 자, 솔빈이 시작해주세요. 준비! 시작!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... 솔빈아, 어금차금이 집중해서 마시면 될 겁니다. 어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마시다. 야, 대박. 자, 방해공작에 들어가요, 염씨에. 와, 너무 신기해! 어떻게 이렇게 마시지? 이거 젖다, 이거 젖다. 준비했어. 뭐야? 이겼어! 이겼어! 우와! 진짜? 와, 땡겼어! 땡겨진 너무 아파. 지금 내가 다 깰게요, 빨리라. 준비 됐나요? 근데 나도 잘 쪄어요. 네네, 탐네네! 시작해볼까요? 네네, 네네, 네네! 자, 준비! 시작! 야, 진짜 웃겨. 오, 일단 이거 제일 머리 먼저 뗐어요, 지훈이. 안 뗐잖아, 저 소연 언니 분발! 오, 지훈 언니 좀만 힘내. 좀만 힘내요, 뺏기면 안 돼요. 소연 언니 거의 뭐 박살내고 있습니다. 오, 지훈 언니, 솔벨이! 지훈 언니, 솔벨이! 끝! 와, 이거 진짜 힘들다. 우리가 이걸 제일 잘하는 멤버를 한 번 정해보는 거야.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뺏는 거지, 최후로. 이거는 이제 다트를 주실 건데요. 이거를 이제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레몬을 드셔야 돼요. 아, 큰일 났다. 근데 레몬 먹고 나서 웃으시거나 막 여기 경련이 일어나면 안 돼. 그냥 무조건 목표성으로 완전히 먹으면 안 돼.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, 알겠죠? 저는 미션을 성공할 겁니다. 고유 속에 외침. 이거 제일 재밌을 것 같아. 고유 속에 외침. 아, 이거 시끄러운 거 듣고. 어, 진짜 놀랬다. 준비, 시작! 누구는 왜 이렇게 신나? 경, 찰, 청, 창, 살. 야! 왜 안 췄어? 경, 찰, 청, 창, 살. 경, 아, 경, 창, 청, 창. 경찰, 청, 창, 쌀. 경찰, 청, 창. 쌀. 참, 치, 꽁, 치, 찜. 뭐지? 아, 참, 치, 꽁, 치. 참치찜 참치꽁지찜 참치꽁지찜 참 샵 치 치 꽁 오 치 찜 샵 치관 참치 꽁 샵 치 꽁 통치지찜 자 다시 샵 치 통치집? 말을 해 샵 치 통치집 어? 샵 치 통치집 이거 맞춰서 대박이다 샵 치 통치집 통치집 자 이제 돌아주세요 통치집 나 못 알아들었는데? 어 그래도 해야돼 안들리는데 한 번만 다시 샵 치 통치집 아무 소용이 없죠? 아무 소용이 없죠? 샵 치 통고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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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 50초야 어? 귀 진짜 예쁘다 작은 가방 운동을 챙겨요 자 또 그결 very early lovey girl 코발트 블루 물결 눈부신 바다 지켜주시기 샵 치 통치 샵 치 통치